북한군의 충격을 받고 숨진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숨져가는 동안 대한민국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자필 편지를 통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6시간 동안 그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총살 내서 죽고 나니까 월북 프레임이라는 어마무시한 내용으로 동생을 몰아갔단 말이에요. 이 공무원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쓴 편지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더 관심을 갖고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 SBS 이현근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아들이 이 편지를 공개한 게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어제입니다.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형이죠. 이재진 씨가 SNS를 통해서 조카의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앞에서 대략적인 내용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그 편지 내용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정부가 숨진 아버지를 월북자로 규정한 데 대한 원망과 그 근거에 대한 반박이 있고요. 그리고 사건 당시 상황에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 대한 비판, 그리고 공무원 당사자, 그리고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도와달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또 편지에 쓰기는 아버지의 신체 조건, 180cm에 68kg인데 이런 아버지가 30km를 넘게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북한으로 갔다는 정부의 설명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문철 센터장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해양 전문가가 아니라서 관련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일반인으로서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정부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그쪽 조류를 잘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실종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더 가까운 한 20여 킬로 거리에도 있었는데 의도를 가지고 갔다면 굳이 먼 거리로 갔을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군당국이 너무 일찍 월북 의도를 이야기함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사안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아들의 편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게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올린 글이 아니라 어쨌든 자필 편지를 공개한 거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응답을 내놨습니다. 오늘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했다고 합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 문 대통령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에 있으니까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머님과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길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 이렇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로 이 아들에게 편지, 비공개로 편지를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공개로 편지를 보낼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 편지 보고받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고 있고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 보자. 이 해경이 말이죠, 피살된 공무원이 조류를 거슬러서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전문가들에게 해경도 물어봤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가능하다고. 100%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일단 해경 쪽에서 공식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살된 공무원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피살된 공무원의 형이 가장 적극적으로 언론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했는데 오늘은 UN과 관련된 기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래진 씨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도 같이 공참을 했고요. 오늘 낮에 UN 북한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UN이 직접 이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건 조사 요청서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해드린 아들의 편지까지 포함해서 서울사무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바로 숨진 미국인 오토원비어의 유가족들과 연대를 해서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국시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반기문 전 총장의 제안을 받고 이래진 씨 등의 유가족들이 그런 방향으로 또 방안을 조치를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렇게 유엔기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의사를 전달한 편지를 공개를 하면 이게 유엔에 전달이 돼서 어떤 우리 정부에게 하나의 압박,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그냥 정치적 행동인지 어떻습니까? 뭐 두 종류가 다 있다고 봅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또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민간에 대한 이유 없는 사살 행위와 또 시신 훼손이라는 인권 차원의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유엔인권위원회라든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정부가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와의 연대가 약간 소홀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북한의 공동조사를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압력으로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엔인권사무소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빌딩 앞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형 또 함께해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서를 보내게 되면 진상규명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함께 동생의 안타까운 희생이 새로운 평화의 길로 보다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요청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통지본을 통해서 미안하다고 하던 김정은은 이번 사건의 총책임인 북한군 총참모장 박정천을 어제 북한군 원수로 승격시켰습니다. 이곳은 북한이 겉으로는 우리 국민을 향해서 미안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석으로는 김정은이가 전혀 딴 걸 생각을 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이거 올바로 국민들에게 저사하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유엔, 유엔의 힘이라도 빌리자고 지금 우리 달려왔습니다. 태용호 의원, 박정천을 북한군 원수로 승격시켰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피살된 공무원의 형이 또 정보 공개도 청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조금 전이죠. 오늘 오후 3시 지금 아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한 감청 기록,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청각 자료입니다. 시청각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 공개 요청서를 전달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순진 이 모 씨가 실종이 된 게 지난날 21일 낮이고요. 그다음 날 22일 오후 3시 반쯤에 북한의 어업순시선, 우리로서는 어업지도선이죠. 지도선에 발견됐고 밤 9시 40분쯤 총격을 받고 숨졌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국방부는 뭐 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의 감청 녹음 파일. 그리고 특히 밤 11시부터 51분까지 북한이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 북한은 그걸 유류품을 태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신을 훼손하는. 기사한 영상 자료 또는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이른바 SI, 기밀 정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공개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개된다고 하면 또 가져올 파장도 있고요. 따라서 일반 공개라기보다는 국회나 또는 청문회 차원에서 비공개로 특정인들이, 중립적인 인사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또 바깥으로 나갈 경우 국가안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검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22일, 지난달 22일 오후 3시 반 북한에 의해 발견된 시각부터 총격을 받고 사망한 시간 그리고 10시 11분부터 한 40분 정도, 10시 51분까지 밤 10시 51분까지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청한 녹음 파일과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 파일을 공개해달라고 가족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신범철 센터장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 걸림돌이 하나 있죠. 북한이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에 이런 방구 대답이 없어요. 네, 뭐 조선중앙통신 통진보도문으로 약간 뭐 이미 다 전달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추가 조사라든가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보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그것과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대회 거기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80일 전투 그리고 방금 전에 태용호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총참모장이라고 북한에서 작전을 총책임지고 있는 박정천을 원수로 이렇게 등극을 시켰거든요.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북한 내부 문제만 골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공동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사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게 아마 정부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정부의 생각에 북한은 전혀 반응해 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바로 국제사회에 가져가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기회를 줬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 조사라든가 공동조사에 응해 올 경우 남북 간에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새로운 기회도 엿보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 단계가 이제 정부는 고민이 될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국제 문제로 가져갈 것이냐. 외교적 문제로 키울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은 흐르는데 정부는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것도 너무 지연되면 국제사회에서 잊혀지기 때문에 뭐 이달 내로는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고 만약에 북한이 특정 시점까지 공동조사에 요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나 중국을 동원하고 또 UN안보리라든가 인권기구에 우리 정부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지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적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북한이 그때 통지문 통해서 알렸던 것은 우리도 시신을 찾고 있고 찾으면 돌려줄 방법과 절차까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남측에서 또 과도한 요구를 하느냐. 아마 이렇게 좀 우리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한번 내놨던 적이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25일이죠, 지난달 25일이고. 26일 날 보도를 통해서 청와대가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그런데 다음 날인 27일 오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문 형태로 사건 전말에 대해서는 남측이 이미 통보를 했다. 뭐 수습되는 대로 시신이 수습되거나 유류품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전달할 절차와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수색을 빌미로 불법적으로 북한 서해 경계선을 넘어서는 무법, 무단 침입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고 하는 위협까지 했었죠. 사실은 그 통지문에서 북한은 공동조사에는 뜻이 없다는 것을 사실은 분명히 밝힌 셈인데 그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이름으로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뭔가 그럼에도 북한이 그런 통지문을 보도문을 통해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고려를 해서 북한, 남북관계를 좀 풀어나가려는 그런 기대와 의지를 담아서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북한의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신범죄센터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후속 대응,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들의 편지에 대해서 해경이 지금 조사 중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신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정부 판단에 의하면 훼손했다는 건데 과연 훼손된 시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 이게 북한 측 해역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더 유족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이게 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워낙 바다는 넓고 더군다나 NL 이남에 우리가 수색 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부를 위해서 조언을 한다면 지금 흐름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지금 북한은 사실은 남북관계라든가 북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미국 대선이 끝난 결과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에게 선의를 베풀면서 지금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당분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남북 대화의 재개보다는 우리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행보를 하고 문제는 또 대선 이후에 풀어갈 기회는 다시 열리거든요. 그때 다시 함께 남북 대화를 열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건데 지금은 당장에 남북 대화를 열겠다는 생각이 강한 나머지 약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잃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군의 총결받고 숨진 우리 공무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아버지는 월북할 이유가 없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동안, 세상을 떠난 동안 나라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나도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있다. 해경이 조사 중이니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자. 또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